자 전국에 계신 주식쟁이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제가 어제 하이닉스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 엄청 강할 거다 근데 간밤에 웬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아 이렇게 또 악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봄 위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좋았죠 그런데 어제 다우지수하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투로나 빠져버리는 바람에 다양한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주까지 굉장히 약세를 면치모난 뭐 그런 하루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주들도 많이 폭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아침에 시초가가 거의 저가였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다가 지금 거의 본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무료방 입장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주식 투자 쉽지 않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제가 거래원 참가하면서 어제 외국인이 엄청 샀어요 어제 막판까지 숨긴 거래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CL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JP Morgan 이었나요? 하여튼 두 증권사가 아무튼 어제 엄청 매수를 했어요 하여튼 몇백억이더라? 거의 천억 가까이 매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외국계 매도 거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계 거래원이 들어와서 오늘쯤에 주가를 띄워서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혹은 어제 그렇게 많은 매수를 했으면 보통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계 거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쭉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약 마이너스 400억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은 300억 정도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계속 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순 매도 없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방향성을 좀 보셔야 돼요 저점 찍고 쭉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NH투자증권에서 매도 거래원 1순위죠 17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주체는 NH투자증권에서 얘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들어온 외국계 거래원이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제 들어온 외국인은 지금 가지고 있다 아직 나가지 않았다 왜? 자기네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오늘 내일 작업해야 되는데 간밤에 미국장이 폭락을 해보니 그래서 어제 짧게 말씀드리면 뷰는 똑같아요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원까지는 무난히 간다 오늘 이렇게 저가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은 굉장히 굉장히 강하고 좋은 모습이다 장이 안 좋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고 미장이 폭락한데 비해 지금 보압 수준으로 12시 53분 현재 보압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만원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 발 쭉 뻗고 편하게 잠 주무실 분들 주식 초보자인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URL 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 체크를 하세요 여러가지 체크한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연락처를 꼭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문자로 텔레그램 초대방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100% 무료입니다 무료인이 안심하시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뭘 하느냐 저희가 아침에 장전에 관심 종목을 드립니다 오늘 보이시죠? 8시 43분, 42분, 55분 이렇게 마니커 FNG, 보락, 우리기술 뭐 이렇게 세 종목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마니커 FNG 장 초반에 엄청 올랐습니다 이 종목 거의 장 초반에 잡으셨으면 한 10% 수익 낼 수 있었고요 우리기술도 굉장히 여기서 장 초반에 잡으셨으면 3% 내지 4% 정도 보락도 많이 올랐어요 아까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슈팅 나와서 9%까지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종 뉴스들 챙겨봐야 될 각종 뉴스들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읽어야 한 뉴스 같은 것들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생활 편하게 하시면서 가끔씩 텔레그라마 확인하셔가지고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여기 벌써 3,200명, 3,100명 정도 입장을 해 계십니다 100% 무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어서 입장해 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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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ola